안녕하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1번 달력입니다. 2번 명함입니다. 3번 지도입니다. 4번 여권입니다. 3번 지도입니다. 1번 옥장입니다. 2번 침대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책꼬지입니다. 4번 책꼬지입니다. 1번 체중기입니다. 2번 계산기입니다. 3번 선풍기입니다. 4번 세탁기입니다. 4번 세탁기입니다. 1번 체중기입니다. 1번 체중기입니다. 2번 풀입니다. 2번 풀입니다. 3번 볼펜입니다. 4번 가위입니다. 1번 칼입니다. 5번 칼입니다. 4번 wheel입니다. 2번 풀입니다. 1번 구두가 두 켤레 있습니다. 2번 구두가 세 켤레 있습니다. 3번 구두가 네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다섯 켤레 있습니다. 2번 구두가 세 켤레 있습니다. 2번 구두가 세 켤레 있습니다. 3번 구두가 네 켤레 있습니다. 3번 구두가 네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다섯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네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네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네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다섯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여섯 켤레 있습니다. 3번 구두가 여섯 켤레 있습니다. 3번 구두가 일곱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다섯 켤레 있습니다. 4번 구두가 다섯 켤레 있습니다. 1. 자동차가 5대 있습니다. 2. 자동차가 6대 있습니다. 3. 자동차가 7대 있습니다. 4. 자동차가 8대 있습니다. 4. 자동차가 6대 있습니다. 1. 자동차가 6대 있습니다. 2. 자동차가 7대 있습니다. 3. 자동차가 8대 있습니다. 4. 자동차가 9대 있습니다. 4. 자동차가 9대 있습니다. 4. 자동차가 9대 있습니다. 1. 우표가 3장 있습니다. 2. 우표가 4장 있습니다. 3. 우표가 5장 있습니다. 4. 우표가 6장 있습니다. 2. 우표가 4장 있습니다. 4. 우표가 6장 있습니다. 4. 우표가 6장 있습니다. 1. 우표가 5장 있습니다. 2. 우표가 6장 있습니다. 3. 우표가 7장 있습니다. 4. 우표가 5장 있습니다. 4. 우표가 8장 있습니다. 4. 우표가 5장 있습니다. 4. 우표가 5장 있습니다. 1. 우표가 5장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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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표가 5장 있습니다. 1. 텔레비전이 다섯 대 있습니다. 2. 텔레비전이 여섯 대 있습니다. 3. 텔레비전이 일곱 대 있습니다. 4. 텔레비전이 여덟 대 있습니다. 5. 텔레비전이 일곱 대 있습니다. 1. 텔레비전이 다섯 대 있습니다. 1. 2층짜리 건물입니다. 2. 3층짜리 건물입니다. 3. 4층짜리 건물입니다. 4. 5층짜리 건물입니다. 3. 4층짜리 건물입니다. 1. 커피가 다섯 잔 있습니다. 2. 커피가 여섯 잔 있습니다. 3. 커피가 일곱 잔 있습니다. 4. 커피가 여덟 잔 있습니다. 1. 커피가 다섯 잔 있습니다. 1. 커피가 다섯 잔 있습니다. 3. 철가 여덟 잔 있습니다. 1. helm 브라 Wednesday 3. 없앤 3. adults 6. 5.